달공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달공장입니다. 오늘은 생일 축하하는 냥이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종이 두 장을 준비를 했구요. 생일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연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생일 케이크, 생일 노래, 미역구, 꽃갈모자, 선물 여러분은 생일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시나요? 오늘은 엄마의 마음이 담긴 꽃밥을 그려보기로 합니다. 마음이 담긴 꽃밥을 그려봅니다. 오늘은 채색을 먼저 하구요. 그 다음에 라인펜으로 라인을 잡고, 고양이도 한마리 그려주고, 책갈피로 만들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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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꽃밥 드시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